안녕하세요. 야매 당구 장인 쫑프로입니다. 여러분들 차유람 선수가 유튜브를 하고 계신 거 알고 계신가요? 차유람 선수께서 PBA에 출전하면서 유튜브를 시작했는데 채널 이름은 차유람TV이고요. 지금 새롭게 하는 컨텐츠로 일반인들과의 경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PBA 룰로. 여러분들 제가 비록 유튜브 시작한 지 한 달 된 초보 유튜버지만 명색이 방구 가르치는 유튜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차유람TV 쪽으로 신청서를 보냈습니다. 저는 정석적인 방법이 아닌 야매 방법으로 당구를 가르치고 있는 초보 유튜버입니다. 차유람 선수는 초등학교 6학년부터 당구를 배운 당구계의 정석의 아이콘 아니겠습니까? 과연 야매 당구와 정석 당구가 만났을 때 어떤 시합을 펼치는지 누가 이기는지 알아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메일을 보냈습니다. 근데 대박이게도 그 일반인과의 경기에 제가 당첨이 됐어요.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차유람 선수와 대결을 할 예정입니다. 대대 경기를 많이 안 쳐봤기 때문에 대대에 익숙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친구들을 만나서 대대가 설치된 당구장에 찾아가서 대대에 적응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제 예상으로는 중대보다 훨씬 대대가 많이 늘어지고 안 나오는 각들도 많이 없고 그래서 제가 중대에서 치듯이 치면 공이 아마 길게 다 빠질 걸로 예상이 돼요. 그리고 일단 거리도 멀고 그래서 두께 조절하기도 힘들고 그런 감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친구들을 만나서 대대에 적응하는 시간을 가져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당구장에서 다시 카메라를 켜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소개 한번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유튜브 꿈나무. 대대 몇 점 치십니까? 대대요? 대대 지금 한 12점 정도 치는 것 같아요. 자, 제 친구 aka 돼지 얼마나 잘 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봐, 내가 봐. 아우 씨. 죄송합니다. 제 장소 울렁증이 있어가지고. 아 꺼져. 자, 오늘 이 친구들과 대대에 적응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 미지긴다. 아예 좀 길게 쳐야 되나? 찍었지? 제 친구 이 정도입니다. 아, 이런 거 연속해야 돼. 진짜 두께에만, 두께에만만 해봐.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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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쇼도 한 번 해봤어. 덥씨가 생각보다 많이 안 먹는다. 접시 치는거야? 박대로 치겠습니다. 박대로 치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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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욕심은 없구요 가서 망신만 당하지 말자 똥볼만 치지 말자 그게 저의 첫번째 목표입니다 오늘 대대에 적응하는 시간 브이로그 형식처럼 찍어봤는데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야매당부 장인종 프로였습니다